아 그럼 저기 태몽이 있나? 태몽은 아직 안 꿨는데 태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 태명? 태명 뭐? 태명을 저는 루나 루나? 정루나? 왜 루나? 루나 달? 달처럼 땡그랗게 진짜 저렇게 생각해놨던 말이야? 너무 기특하시다 그러면 뭐라고 혹시 태명? 나 미국 이름이 있어 미국이요? 비프 안돼 비프가 뭐야 왜 비프라고 쳤어요? 고기 고기 나는 내 삶이 고기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고기를 먹으라고 비프 비프 못살아 애매하다 갑자기 부끄러운데 부끄러운데 앞에 있는 거 이거를 이거를 뭐지? 웬 기계지? 이거 뭐예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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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동도 있어 이걸 닫아놓고 아 약간 태동 태동 같은 거 볼 수 있나봐요? 너무 신기하다 그럼 계속 올리면 계속 이러고 사는 거잖아 지금 오 오 진짜 차네 오 진짜 차네 진짜 막다리는 움직이는 게 다 느껴져요 옆으로 눕고 한 바퀴 구르고 이런 게 갈비뼈도 차이고 이런다던데 이렇게 그냥 진동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잠이 안 오죠 아 이렇게 아 진짜 그 정도의 느낌이구나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느낀 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겠다 이것도 점점 이게 하다 보니까 경건해진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체험해볼까 그럴까요? 이왕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있고 그럼 퇴근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? 그럴까요? 우와 이게 서 있으면 힘들겠다 우와 진짜 쉽다 클래식 듣는 엄마들 많죠? 네 국악을 들으세요 오른팔을 이렇게 옆으로 펴서 이제 중심 잡는 거예요 중심 야 이거 사면 위험해 20분 어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대 미안하대 이거 사실한 거야? 탄모들이 하는 거? 맞아요 맞아요 살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부르면 배 들려 배 들려 애기 닥쳐 애기 애기 너 살짝 무릎만 다시 이렇게 딱 때려보세요 무릎만 그 상태로 엄둘 뻗추잖아 이거 야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이건 무슨 근력 운동인데 사실 뭐 이 www.qvm이 2.A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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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A2 2.A2